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일단은 형이 고객센터에다가 보낸게 있어 볼까? 보면은 형이 지금 고객센터에 문제리스트 보냈어 봐봐 자 현재 본 게임으로 읽어줄게 한번 자 현재 본 게임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중국 불법 게임이라던데 정식 라이센스가 미취득 되었나요? 아니면 라이센스 취득 중인가요? 명확하게 고지된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방송 및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 드립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계속 컨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지금 컨텐츠를 다 내려야 되니까 답변을 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온거야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게임의 최신 상황을 적시할 수 있도록 공식 카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데이트 및 점검사항 공지 안내는 카페를 통해 안내 드리며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켓트레이너 TX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애매모호하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카페를 통해 최신 소식을 확인해 달라 이런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확하지 않다 자기네들이 지금 뭐가 진행이 되면 카페에다 올리겠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답변을 준것도 신기해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네들이 뭐 중국 짭김이다 뭐다 뭐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진행하는데 사실은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통해 한번 다시 한번 어 확인을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